코로나 가입되서 원인 불명의 환자들이 현력적 이상 징후를 동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 어디로 이거 어때 우리 다 죽일 거 같아 몰렸어 안돼 안돼 미사야 미안한 얘긴데 꼭 살려야 돼 이게 진짜 않아 같이 살아야 되잖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좀비 있는 거 아니야 아 좀비 왜 이렇게 많았어